스나가 울티비 아니길 빕니다 오케이 좋아 그냥 캡션 있습.. 나는 캡션 있으면 거의 푸템비야 슈얼패 빼고 난 캡션 있으면 푸템비야 그냥 거의 뭐 여기서 더 필요한게 뭐가 있어 그냥 캡션 있으면 끝나요 님들아 이거 진짜 한방 존나 잘 떠 이거 그냥 캡션 있으면 다 이긴다니까 못 이기는 것도 이겨 그냥 한방이 너무 잘 뜨니까 이렇게 회이킥 쳐주면 이쪽으로 나오.. 오 이 새끼 단순하네 패턴이 어디 가냐 이 뒤에 있다 너무 잘 뜬다 한방 진짜 그냥 캡션은 존나 신의 신의 무기다 그냥 이거 있으면 그냥 다 턴다 그 분 빼고 일부 천상계 유저 빼고 미들타 빼고 남자만들아 은 الم시나 침대 대기다 아 와우 핵이들 진짜 캡션만 있으면 그냥 0버블도 캐리할 수 있어 존나 사기니까 하여튼 잠시 아 2보블됐네 슈바암은 아 2보블됐네 슈바암은 24보블 지리는 각이지 24보블 마지막으로